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태풍구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하시고 피해지역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과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책임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박정천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 지비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큰 물과 태풍 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전투가 긴장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3일 또다시 태풍구호에 의하여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태풍구호에 의한 복구와 강풍으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즉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지로 파견하시어 부문별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려해하도록 하셨습니다. 9월 5일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에 도착하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로부터 현지에서 여해 장악한 태풍 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태풍구호에 의한 폭우와 강풍으로 하여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해안연선 지대에서 전혀 세대의 산림집들이 각각 파괴되고 적지 않은 공공건물들과 농경지들이 침수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피해 복구 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됐으며 이 지역들의 급파할 건설용량 편성 문제와 설계, 자재 수송 보장 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 확정하고 결정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 피해 복구 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 건설 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 과정으로 일심 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 도덕적 위덕을 사회주의 국풍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수도에서 지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마땅히 당원들, 특히 수도의 당원들이 앞장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심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당중앙은 평양시의 핵심 당원들에게 수도 당원 사단을 조직하여 덜쳐나설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수도의 당원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피해지역 복구 건설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의 당원들, 로동계급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우리 사회의 일치 단결된 모습을 남김없이 과시할 것이라고 우리 수도의 당원들이 당 창군 75돌 명절과 당 제8차 대배를 앞두고 성스러운 성전에서 수도의 당원들답게 한몫 단단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몇 해 전 북부 피해복구 전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수송 부문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수송 조직과 지위를 완강하게 내밀어 복구용 자재들을 건설에 치장이 없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주요 복구 건설용 자재 수요를 타산해보시고 보장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지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피해복구 전퇴로 부르는 당중앙군사비원회의 명령을 하다라셨습니다. 정무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위원장 김성희를 해임하고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새로 함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를 마치시고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들을 현지에서 여야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인민군 지비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책임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 입은 해일 피해가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해안연선 지대들의 안전대책이 불비하고 해안 방조제들이 제대로 건설되지 못했다고 엄하게 제작하시면서 이 문제도 장차 우리가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주고 시급히 대책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광란이 들이닥칠 수 있는 조건에서 전망적으로 수륙선과 가까이에 있는 주민지들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해보고 고려하면서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계획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해일과 태풍 영향으로부터 주민지역들과 농경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적인 해안 구조물들을 질적으로 일도 세우자면 해양 및 수리공학 부문의 과학연구 단위들과 항, 부두 방파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 연구소들을 막락하여 해안 방조제와 항만 방파제를 표준 공법대로 건설하기 위한 연구와 설계를 잘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영향을 동원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태풍 피해를 받은 농작물들의 생육상태에 대하여 요의하시면서 소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세울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자연의 광란이 이토록 엄혹하고 막아서는 시련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 당과 인민은 반드시 일심일체가 되어 위대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며 전진할 것이고 우리 국가는 반드시 더욱 부강본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